이렇게 얘기를 하지요. 부모님들의 은혜라는 것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. 그런데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길 효도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겪은 일이지만 효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.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들의 입장은 항상 부족합니다. 그런데 그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만 여림은 아홉의 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식들은 효자효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. 이것이 더더욱 그 하늘같은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어버이날이 좀 더 그렇게 부모님들을 열심히 모셔야 되는 날로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큰 박수를 노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